3분만 desenvolv Merc 모밹! 이거지! 드림아이 아! 미니스인데! 나보다! 틁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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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 아! 미니스인데! 나보다! 틁고 틁고 맞아, 맞아 맞아, 맞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뻥석이 형!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금 드림하이 키즈들한테 완전 드림하이 키즈예요 완전 드림하이 키즈 때면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기대하자 쓰리 투! 때면난 눈을 감고 어디에 오는지 안 돼 프레임 목걸이 뭐? 프레임 목걸이 프레임 목걸이? 프레임 목걸이? 드림하이가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계속 떠오르면 미래하죠 이때는 오죽하면 저희 친구들은 아이유님을 드림하이로 알았을 정도로 드림하이가 저희 드림하이 키즈 이걸 보면서 컸구나 난 드림하이 할 때 돌젠티 알바하고 있었거든 진짜? 먹고서는 바쁠 때 저희는 이때부터 댄스 배틀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그래, 거기 그 장면 나오지? 사람 이렇게 가까이서 떠올봤어 좋습니다, 기대 좋아요 잘하네, 얘네 잘하는데요? 나 이거 강하네 영진이 이거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, 저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다이어트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다이어트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